란파나티 코르시타 에어덕트가 양쪽에 뚫려있습니다 여기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다면 차를 좀 더 앞으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겠죠 아니 왜 또 삐졌니? 입술이 여기까지 튀어나왔네 그리고 옆라인 진짜 너무 잘 빠졌어요 이 차체가 스무스하게 뒤쪽으로 쭉 빠지고 그리고 휠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뒷앤더 위에 큼지막한 에어덕트 하이퍼카의 상징이죠 이 뒷라인 완벽한데 테일 램프가 살짝 심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쁘니까 제가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이거지 이거예요 이거 이동수단 모드리그 때깍 그렇지 오마이갓 앞쪽에 프론크가 있는데 넓적하지만 깊진 않아요 코르시타의 엔진은 당연하게도 미드식 구조예요 여기가 철봉 같은 거 있죠 이걸 롤케이지라고 부르던데 자동차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테일 램프가 밋밋할 거라 생각했는데 불 들어온 거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이뻐요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아 지금 차를 뽑은 지 한 시간도 안 되는데 벌써 다 망가졌네요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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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차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땅을 꽉 잡고 출발하는 느낌 지금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 보시면은 122마일 121마일 오마이갓 개조를 안 했는데 120마일에 나온다 좋은 차입니다 제가 바로 핸들링도 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잘 돌아와요 오른쪽으로 스무스하게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오케이 정확합니다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돌리고 싶은 만큼 돌아가요 자 먼저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버퍼 얘는 기본이 이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쁜게 많이 있네요 1차 스플리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면 뒷퓨저 깔끔했던 뒷모습을 와일드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검은색 소형 날개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여기 있는 것도 다 이쁘죠 트윙 크롬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그릴마저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이쁜데 검은색 인버티드 그릴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열면 네온 색상은 퍼플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어 뭐야 상징에 그냥 크롬에 달려있네요 크롬 맞나 이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이쁜 것들 많고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머드가드는 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을 보겠습니다 크림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 보시면은 색깔을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쁜게 많이 있어요 2차 GT 루프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쁜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1차 스트리트 스커트 그 다음에 스플리터 레이싱 스플리터 골라드릴게요 이번에는 스포일러 얘는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큼지막한 거 하나 달아드릴게요 검은색 GT 스포일러 그 다음에 차광띠 이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피션 풀업 그 다음에 트렁크로 보겠습니다 종류가 불어 15가지고요 진짜 다양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 GT 트렁크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 거예요 타이어 향상 방탄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샷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바로 드레드레이스 달려봐야겠죠 먼저 F1카 PR4랑 BRA 그로트 이탈리 RSX 베네벡터 슐라겐 GT 그리고 RCB와 히드라 프린시프의 디베스테이트 그리고 베네벡터 SM722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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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첫 스타트가 살짝 누렸지만 전부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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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저들 왜 이렇게 빠라도 도대체 디베스테이트랑 F1카들 진짜 빠르네요 안 돼 안 돼 오늘 잠시만요 휠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치타 카브날 여러분들 지금 타이어를 바꿨고요 한 번만 더 레이스 해볼게요 지금 그리고 신차가 추가되었습니다 D클라스 드라우그로 오프로드 자 F1카는 부스터형 가자 가자 디베스테이트 아 이기지 못하나요? 아니 그 와중에 저거 뭐야 오프로드카 아니 오늘 세워나는 D클라스 드라우그로 저거 오프로드가 왜 저보다 더 빠른 거죠? 이거 문제 있는거 아냐? 어? 자 오늘의 리뷰는 라파다트 코루스타가 주인공입니다 안돼 아 이번에는 레이스를 달려볼게요 여기에서 진짜 성능 보여드릴겁니다 설정 확인 누르고 출발 출발 아 스타트 별로 안좋았어요 오른쪽 핸들링 라인샷 여기에서 이제 진짜 성능이 나오는거에요 라인 잘따라서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잘 들어와줬습니다 오케이 아 연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를 합니다 아 나 정말 자 여기서 속도 조절 잘하시고 오른쪽으로 스무스하게 들어와줬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거는 이 차의 성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거겠죠? 증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 얘가 얼만큼 잘 돌아가느냐 그것만 보여드릴겁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스무스하게 핸들링 성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오른쪽 오케이 어 이 사람들 뭐야 그래서 왼쪽으로 그렇지 잘 넘어왔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아주 그냥 너무 좋죠 아잇 까마 와 여러분들 10등에서 5등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7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미션클리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오프로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저기 멀리 군사기지 보이죠? 저기까지 갈겁니다 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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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조심하세요 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마사게 아이고 세상에 마사게 이게 흙길이라서 조금 미끄러지네요 옆으로 이쪽으로 왔다가 스무스하게 물이 얕은 곳으로 넘어가야되요 얕은 곳으로 아 지금 위험해 아 안돼 지금 가면 죽는거야 다시 돌아가 제발 1등 토리라 드르 2등은 아레나 도배네이터 3등은 드라우 그루 이쪽으로 아 지금 균형이 많이 안잡히고요 자세 제어가 안 돼요 왼쪽으로 쭉 쭉 쭉 아 이거 정말 달리기가 힘듭니다 오프로드 안 돼요 타이어를 오프로드ht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여기는 달리기 힘들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결과가 지고서 마무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